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기상이변 현상들도 그러하고 성경의 예언의 그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가 어느 때보다도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일한 때에 그 누구도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되거나 낙오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뜻을 온전히 또 되새겨서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또 실행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며 또 세상에는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과 하나님의 규례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세원약의 모든 윤례와 법도 규례 이 모든 것이 왜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는 그 규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된다고 했죠? 전부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출국기 31장에 표징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6월절에 대해서도 이마에 뭘 해놓으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해놓으신다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규례는 하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전과 하나님의 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감명하고 확실한 이 내용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참으로 진정 천국을 향한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성전 안에는 어떤 규례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의 이 성전은 참으로 복받는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의 어떤 규례가 아닌 다른 규례가 진행이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공부하고 살피고 하나님 성령으로서 또 은혜도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과 규례라는 이 주제 속에 우리가 한 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단의 지표소에서 6월절이 이루어질까? 사단의 지표소에서 안식일이 이루어질까? 아니죠 거기에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6월절이 진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새 은약이 반드시 집행이 될 것이다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규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것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귀신의 저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구분법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8장 1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루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어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라고 했죠? 거기서 다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쳐주고 계십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루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에 보니까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의 눈을 현혹할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귀신의 저소였습니다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새은약의 6월절 새은약의 하나님의 것 규례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6월절이 있습니까? 새은약이 있습니까? 절기가 있습니까? 그 어떤 귤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게시록 3장으로 말씀 한번 옮겨봅시다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꼬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9절에 사단의 회라 하꼬였습니다 사단의 모임인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떤 규례를 지키고 있고 어떤 법도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할 곳인지 들어가야 할 곳인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모임도 있고 또 악령의 처소도 있고 귀신의 어떤 처소도 있는데 못 모르고 그곳에 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 하꼬였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원으로 빨리 들어가라 시원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소요 또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 섬기는 어떤 모든 법도가 거기서는 다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가 집행되고 집전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무슨 교회다 명칭만 붙여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은 그렇게 붙여놓고 거기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일까요? 절일까요? 그건 절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예식을 거기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는 규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올바른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규례에 없는 일요일이 등장이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가 등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 하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그렇게 붙였을지라도 규례로 보니까 절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게시록 2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뭐라고요? 그 조직과 그들의 어떤 모임은 사단의 모임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결단과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가려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지혜들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태카신 백성이라도 미혹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 장소에서는 어떤 규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법도대로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격려하는 예식을 지금 올리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 속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스 3장 16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규례가 살아있어야 되겠고 법도가 지켜져야 되겠고 하나님 섬기는 그 윤례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역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가르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러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보시면 인자는 뭐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도 안식일 규례가 자기의 규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가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이라고 하셨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윤례와 법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곳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시온도 역시 이 안에서 안식일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규례가 진행되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지켰던 이 안식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곳에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 백성이라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음성을 게시록 18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안식일에 규례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추레급기 20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없이 말로만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더럽힌 입장에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레급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누구의 규례입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 거룩한 명령과 법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수되어야 되겠고 집행이 되어야 그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정하신 이면에는 하늘에 죄인되었던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마치 나비의 벌레가 허물을 벗으면서 참전 나비로 변화 입어가는 과정처럼 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댐을 입혀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날에 복을 주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는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그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여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례를 집행하고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귀신의 저소와 하나님의 저소를 빨리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70, 80년의 어떤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천국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길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 죄인 스스로는 그 길 자체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천국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서도 꾀었지만 이 지상에서도 또 한 번 더 꾀어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자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뭘요? 일요일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하고 대단한 날인 것처럼 굉장히 크게 해놓고 격상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6월절보다는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것을 전 세계의 어떤 축제인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대단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찬부 사단이 노리는 속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엘리아가 바할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인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기를 벌였습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한 번 가려보자면 그래서 바할의 선지자들은 전부 모여서 자기 신의 규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을 차리고 또 그 신에게 경배를 올렸습니다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바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아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와 법도대로 재단을 제대로 차리고 또 도랑에 물도 붓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물을 다 핥고 그 재물을 불태웠던 그 11개상 18장의 놀라운 그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거기에서도 바할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할신 숭배하는 그 규례대로 그 모든 일을 집행했고 엘리아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대로 그 일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일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곳에서 오늘날 수많은 그 교회에서 예배가 매주마다 집행이 되는 것을 몇몇이 들여다보시면 과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사단의 횐인지 다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법도 알아두어야 되겠고 6월절의 법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까지는 다 몇몇이 영안이 열려서 다 못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안식일이 없는 곳은 일단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간판은 하나님 섬기는 교회라고 붙여놓고는 섬기는 것은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8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덩지고 낯을 통으로 향하여 뭘 경배하고 있더라 하겠습니까 동방 태양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 믿는 곳이라 하겠고 그 모양은 교회라고 붙여놓고는 그 속은 들이다 보니까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까 마른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태양신 경배하는 그런 의식이 오늘날 일요일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태양신 경배하는 경배일이지 하나님 섬기는 법도가 아니거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다가 재앙당하지 말고 내 백성이라면 구원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시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곳을 찾고 보니까 그 시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시원이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가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은 말일에 이르러는 예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예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겠다 구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리니 이런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원에서 나올 것이오 예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생명의 세원약의 율법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이후 4세기경까지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 지상에 잘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지고 6월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세원약의 모든 법도가 이 지상에서 종적을 감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때와 법을 전부 변개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전부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없애놓고는 거기에 태양신 숭배하는 그 규례를 덧입해놨습니다 안식일을 대신해 뭘요? 일요일을 6월절 대신해 크리스마스를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덧입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마저도 전부 없이 하려는 것이 사단의 영적인 이 악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회개가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윤례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찾아야 됩니다 찾고 보니까 안식일이 시원해 있고 6월절이 시원해 있고 또 세원약이 시원해 존재하고 세이름 주인공이 세우신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곳에 오라고 불러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신부이신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바로 어딘가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면 그 성전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일요일 안식일 또 구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시원과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참 확신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겠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세원약의 규례를 말일에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 의해서 회파되고 변계되었던 또 사단을 섬기게끔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형대로 되찾아주셨습니다 6월절도 안식일도 세원약의 모든 규례도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이와 같은 내용도 새유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또 성령시대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즐겨 행하기만 하면 되겠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심치 말고 믿고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는 영원한 천국 본향 돌아가는 그 멋진 길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에 은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